네, 미래세 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님. 오늘 이 프로님께 가장 사랑하는 목요일이라. 아, 저는 뭐 오늘 사실은 어제 백신 맞았잖아요. 몸이 좀 아플까 봐 오늘 정 프로님한테 혹시 나 오늘 못 갈지도 모른다. 좀 스케줄 비워놓고 해주세요 했는데 목요일이니까 뭐 그냥 뭐. 최선님께서는 백신 맞으셨어요 혹시? 네, 저는 얀센 백신으로 맞았습니다. 얀센 백신으로? 네. 대치동은 그거 유행인가 봐요, 얀센? 알겠습니다. 제 몸 괜찮고요, 생각보다. 아내하고 같이 맞았는데 아내는 지금 알아누워 있습니다. 아내가 훨씬 건강한 모양이에요. 건강한 분이 후유증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근육통, 두통 이런 거. 저는 뭐. 저도 특별히 아주 약한 열감 외에는 특별히 후유증 없는 상황이라서. 두통, 근육통 이거는 사람한테만 생겨요. 열감은 그냥 배터리 과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백신과 무관합니다. 백신은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인공지능은. 그렇죠. 자꾸 놀리는데도 다 받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중국 주식 시장은 올랐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던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 중국 시장 좋았고요. 사실 오늘 중국 시왕 시작하기 전에 조금 3% 구독자분에게 감사 인사를 조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사실 오늘 또 저의 시점으로 3% 구독자분께서 또 저를 보고 싶다고 찾아와 주셨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새삼 오늘 일하면서 이런 순간 참 행복하구나. 그런 순간이 3% 덕분에 찾아왔구나. 그런 느낌을 하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시왕 브리핑하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 너무 AI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혀 기억 없었는데 오늘 새삼 구독자분들께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가 들더라고요.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그래도 3% 시청자분 가시면 조금 더 잘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 중국 시장에는 어떤 게 뉴스 좋은 거 있었어요? 네. 중국 시장 다행히는 굉장히 견주한 상승이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대략 0.5% 정도 올라서 3,6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조정 구간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도 매도로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최근 단기 상승에 이어서 또 조정 구매 오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시장은 그런 우려를 조금 해소할 만큼 굉장히 강한 특징이 두드러지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특히나 지수 전체로는 0.5% 올라서 그냥 강부압 정도로 느낄 수 있겠지만 개별 섹터의 움직임으로 봤을 땐 강한 섹터가 매우 강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고는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강했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인 클린 에너지 섹터도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강한 하루였습니다. 양 섹터 다 강하게 볼 만한 뉴스는 좀 유입되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짧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로 섹터별이 한 4% 가까이 오르는 종목 단위로 거의 5,6%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닝더스타이,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가장 큰 CATL 닝더스타이가 6.17%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분리막 소재와 제가 말씀드린 창신신 소재도 오늘 바로 5.5% 급등한 모습이었고요. 클린 에너지를 대표하는 태양가 기업인 융기 실리콘도 오늘 거의 6.7% 올라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저 역시도 중국 시장을 접근했던 게 대략 2015년, 2016년부터 비중을 좀 많이 늘리면서 매매에 참여했었는데. 저도 중국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는 상해 종합지수로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ETF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지수 대표주들 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도 그렇고 저도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느낀 게 중국 시장에 완전히 성숙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섹터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는 요즘이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지수 플레이보다 아무래도 대장 섹터나 성장이 나온 섹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제시를 이보모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옛날 분이고 192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분이 가장 잘하는 게 성장주 매매나 시장의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이 주로 시장 전체를 커버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4개 정도의 산업 내에서 각각 산업을 대표한 2개 정도의 종목만 커버하는 식으로 시장을 커버했었는데. 지금의 미국 시장은 워낙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시장 전체도 굉장히 고르게 올라가는 편인데. 중국은 그 정도까지 성숙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혹시나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섹터와 대장조에 좀 집중하는 매매가 더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번떡 돌려서 그분을 좀 팁으로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는 종목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 현재로서는 전기차와 클린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정도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시장 반등에서는. 네. 지수 플레이 하실 만큼 대용주를 선호한 분들께서는 100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게 기간 들 수급 검토하면서 매매하기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건 어떻게 판단하죠? 아무도 모를 것 같긴 한데. 오르긴 좀 올라서 지금이라도 동참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조금 늦었나? 어떤 걸 보통 그걸로 판단할 때 뭘 좀 들여다봐야 됩니까? 일단 시장의 레벨로 봤을 때는 상해 종합지수가 온도감을 체크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해 종합지수 연관으로 변동성 15% 내외로 그냥 잡으면 올해 하단은 3300 정도에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좀 디테일하게는 3450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 상해가? 네. 상단은 대략 한 3750포인트가 기존의 고점이었으니까 그 정도 박스권 내에서 플레이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온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가 더 자신 있는 섹터나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응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과거 그러니까 연초의 최고점 언저리까지 접근한 레벨이 됐다고 하면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한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 무조건 오른다고 베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른 국면에서는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을 정도의 포지션을 유지한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30% 하락했을 때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정도라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한 10%나 20% 정도의 하락변동성이 나오더라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 내에서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비중을 얼마나 싣느냐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종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종목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컨백션이 있다고 하면 사실 하락변동성이 나온 건 언제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너무 많은 종목을 이해하기는 사실 버겁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진지하게 참여한다고 하면 자신이 정말 자신의 메인 종목들을 개인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한 5개만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정도? 좀 더 능력 범위가 넓은 투자자라면 한 20개 정도까지 케어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투자는 사실 국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예 그냥 섹터로 플레이하는 ETF 트레이딩도 되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종목 매매한다고 하면 정말 좋아하는 종목도 한 5개 정도의 풀을 가지고 숫자를 체크한다거나 분기 실적 업데이트하거나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그 종목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게 승률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몇몇 섹터가 가고 있고 전기차, 클린에너지, 바이오 이런 제한된 업종의 상승이 강하다면 그거 담아야 되는 건데 혹시 안 담고 있으면 아니면 내가 담고 있는 게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나마 다행인 건 중국 내에 사실 섹터별 수납매가 그렇게 분기 단위로 바뀌거나 반기 단위로 바뀌지 않고 클린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개개인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세적으로 5년, 6년 된 테마이기 때문에 5년째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 매매하고 있는 투자라면 이해도는 이미 높아져 있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상승이든 하락이든 양쪽 다 대응한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전략은 중국이란 국가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중국이란 국가 내에서 더 자신 있는 섹터, 더 자신 있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는 게 승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중국 주식은 종목 공부해서 시황과는 좀 다르게 자기가 판단해서 싸다 싶으면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나온 섹터들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시당의 에너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긴 테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공부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섹터가 아닐까. 네. 주로 오늘은 그래서 태양광, 전기차 이런 쪽 섹터 많이 올랐고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오늘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과 전기차 섹터 양쪽 다 주목받을 만한 뉴스는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중국 태양광 산업에 관심이 조금 많이 높았던 하루였는데 그 백그라운드고는 뉴스가 있었던 게 태양광협회에서 주최하는 오늘 심포지엄이 베이징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정부 부처 인사들과 태양광 대표 기업 20개 정도가 모여서 일종의 포럼을 열었는데 여기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인민은행의 이강 총리가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녹색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도 조금 여유 있게 해주고 정부에 지원해 주겠다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시장 관심을 좀 모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그래서 윤기실리콘, 양광전력, 신일광능, 태양광 관련 기업들 전체가 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윤기실리콘도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는 저하고도 에피소드가 있는 기업인데 제가 2016년도에 국내에서 지금 중국 주식 천만을 사면 10년 후 강남 아파트 산다는 책으로 중국 관련 투자로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정순필 작가님이 제가 같은 미래세에서 같이 근무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같은 본부 기도에서 나이도 또 동갑이시기도 해서 직접 인사 나눌 기도 있었고 세미나도 들었는데 제가 정순필 작가님이 처음 만났을 때 종목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께 추천받은 종목이 몇 년간 알고 지내면서 딱 한 종목을 말씀하신 윤기실리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윤기실리콘을 저도 매매도 많이 하고 오래 가지고 있기라고 손님께도 많이 권해드렸는데 지나고 보면 정순필서님이 처음 만났을 때로도 지금 최근 5년간 한 2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윤기실리콘이? 네. 그러니까 그 단일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제가 가장 많이 수익을 낸 구간은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 짧은 구간을 테이킹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기적 추세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해수를 높여놓고 오랫동안 매매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신호로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시점에 윤기실리콘이 그 정도의 성장이 나오긴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중국 시장 왜 투자해야 돼요? 라고 묻는 투자자분들께 가끔씩 홈런 나오니까 이렇게 5년 전에 제가 중국 시장에 진입해서 매매했던 대부분의 종목이 후행적으로 지금 보니까 열별로 썰을 개념은 아니고 5년 전에 중국 시장의 탑티어였던 기업들은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10배 정도 올랐고요. 한 2개 정도는 20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란 건 장기적인 성장은 나오는 국가다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관심 가지고 충만한 성장성을 답볼할 만한 기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비해서 좀 장기적으로 트레이크하면서 매매한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게 몇 년쯤 전이었어요? 2016년 5년쯤 전인데 태양광 산업이 뜰 것이다. 그거는 그 힌트는 어디서 얻을 수 있죠? 그때도 왜냐하면 태양광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양산 능력에 달려 있는 거라서 그 당시부터 치킨게임이 나오고 나면 중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1위 국가였고 그리고 일단 보조금 체제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를 압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 그런 압도적인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게 중국의 과거 산업 육성한 전략에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전기차 기업들도 워렌버핏이나 찰리먼커가 처음 투자했던 BYD 처음 투자할 때는 초기 투자자들이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정보의 보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지나고 보면 이제 성자로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런 성장이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기간을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 성장을 완전히 다 가져오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트래킹하면서 장기적으로 그걸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위해서를 좀 높여가야지 자신의 어떤 엣지가 있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만들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요즘은 어느 분야 공부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서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 쪽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냥 대장주 아니면? 네. 당연히 산업 내에서 1위 기업과 2위 기업 정도가 커버할 만한 거고 그냥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이 중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글로벌 약의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밸류에이션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참 선뜻 손이 안 나가기도 하는데 조언해 주시는 분은 밸류에이션 보는 비중을 좀 줄여라.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라면 시장이 요즘 밸류에이션을 잘 안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확신이 없는 포지션이라고 하면 사실 아주 작은 포지션을 보내놓고 이해도를 높여 놓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투자 기회가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떠한 계기로 내가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큰 포지션을 못 만들었는데 이해도가 높아져 있다면 어떤 예상 밖의 이벤트가 내가 원하는 가격 지점까지 만나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 업종 중심으로 기업을 공부해보자. 중국은. 그래서 그런 게 가끔씩 나오니까 중국 시장 접어놓고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장이 저기서 나오는데 물론 시비 걸려면 얼마든지 다양한 단점들도 있죠. 중국 시장이. 그러나 자꾸 눈길은 갈 수밖에 없는.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오늘? 오늘 전기차 산업에도 좀 관심 가져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닝더스타일과 BID가 둘 다 6%대에 강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 관심을 받았던 뉴스가 에펠카에서 배터리 공급 관련해서 닝더스타일과 BID 같이 협업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만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걸로도 주목받기엔 충분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팩트가 아닌 글로 밝혀지면 가격 변동이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애플과 관련 협업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 밸류체는 전반적으로 다 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이슈 중에 점검할 만한 걸 좀 보죠. 요즘은 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일단 상반기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까지의 회복의 시간, 리커버리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한 전략들을 고민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타이밍이다 보니까 현재는 하반기 상승을 주도한 섹터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시장은 찾고 있고 그게 아마도 성장의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성장의 키워드가 어떤 산업에서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은 다들 조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될 만한 섹터들 몇 개는 추려졌겠지만 각각마다 다 노이즈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도 그러한 것 같고 전기차 관련 사업도 그러한 것 같고 화학 업종도 그러한 것 같고 추가 상승이나 새로운 성장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노이즈가 조금 많이 껴있는 것 같고요. 그 틈새 전략으로서 제가 오늘 조금 고민해봤던 아이디어는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성장으로 회귀하는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너무 난이도 있게 느껴진다면 아직까지는 리커버리, 회복이 주도한 시장의 마지막 부분을 약간 더 즐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장은 전형적으로 시장의 회복,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발생했던 상처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에 집중하고 배팅하는 그런 랠리가 나오는 시장이었는데 그런 랠리의 마지막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여행 관련 산업들의 그 마지막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좀 올랐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이미 여행이나 항공, 여객이 코로나 이전을 회복할 걸 이미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항공업종이나 여객업종의 주가취를 보면 코로나 이전의 고점 대비 대략 한 85% 정도? 그러니까 15% 정도 빠져있는. 네. 코로나 이전 대비에서 한 15% 정도의 회복을 남겨놓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여행업계나 항공업계 회복이라는 게 과연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에서 멈춰질까? 아니면 기존의 고점을 벗길 만큼 범람한 수준의 회복이 나올까를 조금 고민해봤는데 저수로 요즘 느끼는 여행에 대한 욕망이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 여행 가고 싶다는 그 욕구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여행을 소비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년 못 간 거, 1년에 2번 간다. 평소에 1번 가던 거라면. 네. 2번까지 꼭 한 해에 가야 직성이 풀릴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거의 1년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전기적으로 여행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짧은 해외여행이라도 1년에 2, 3번 정도 해외에 나가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그거에 감사함을 잘 몰랐는데 한 1년 6개월째 해외로 못 나가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약간 여행 향수평이 나와서 자꾸만 갔던 여행지의 사진을 뒤적이게 되고 뭔가 되게 좋았던 추억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다시 한 번 그 여행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요즘 부쩍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백신도 맞았고 만약에 그런 빗장들이 풀리게 되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여행이 완전히 자유로운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두 번으로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여행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기까지 더 많은 여행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거 수준 플러스 알파의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업체들이 당한 쇼크가 있잖아요. 충격이. 돈도 많이 날아갔을 거고 직원들도 관리 잘 안 되고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인프라 다 깨졌을 거고 재건이야 되겠죠. 그 인더스트리는 살아 있으니까 그걸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더 오를 걸로 프리미엄을 줘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지금 한 코로나 이전에 85%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그냥 펀더멘탈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 아닌가 충격을 먹었으니까 전혀 없었던 것처럼 꼭 그 여행 다 다닐 것이다. 당장.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더 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런 생각하면 요즘 돈 못 버는 장이죠. 아닙니다. 이 프로님께서 생각해 주신 그 아이디어가 현재 시장에서 항공업종이나 여행업종을 바라보는 현재 시점을 정확히 잘 봐주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는 지금의 주가가 현재를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혹은 과도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떠올려 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행업종이나 항공업종은 미래 회복에 대한 기대까지는 반영한 것 같고 아직 과도한 기대가 반영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여행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 호텔을 소배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제일 많이 못하고 있는 게 해외로 나가는 항공 관련 서비스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항공 관련 서비스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과잉된 회복이 나올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여행업종 전반에 대한 배팅은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항공업종이나 아니면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같은 종목들은 지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위쪽으로 캡파는 좀 더 열려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저 개인적으로 조금 떠올려봤고요.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투자기도 조금 편한 게 제치 같은 미국의 상자는 ETF를 활용하면 전 세계 항공업종을 하나의 ETF로 다 커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 대략 83% 정도 아직 한 15에서 17% 정도 캡파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의 회복은 마지막 배팅이라고 하면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오늘도 다른 분들 나오셨죠. 따라와서 여행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행주 실적이 정말 터지고 와 할 때는 연말 이후일 것이다. 당연히 그때 가겠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주가가 유지되거나 오로지 여기서 또 빠지겠나 생각해보면 그 과정에는 뭔가 아 이 밸류에이션 어떡하지 이 고민이 살짝 빠져있는 전망이긴 합니다만 시장 그렇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실적 그러니까 숫자가 놀랍도록 찍히는 수준에서 아마 기대는 좀 과행하게 반영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네. 그 정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장 작년 올해 쭉 보니까 거품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거품 포기하고 딱 정량만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원래 빠질 때도 더 깊이 빠지니 오를 때도 그렇게 오르는 걸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라고 뒤늦게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오늘 뉴스 중에 같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화웨이에서 홍몽이라는 OS를 새롭게 발표했는데 이제 6월 2일에 새롭게 런칭했는데 출시 후 사용자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사용자가 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화웨이가 자체 OS를 개발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모바일 OS 부문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워이플의 양대산맥이 그냥 서로 과점하고 있는,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거기에 화웨이가 출사표를 던진 거거든요. 과거에도 삼성 같은 경우에 타이젠이라는 OS를 개발했다가 거의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모바일 OS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는 기존의 체계에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인데 화웨이 목표대료라고 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략 3억 대 정도의 디바이스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강자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국가 어떤 기업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체계에 도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게 중국의 트렌드를 이끄는 세대들이 지금 보면 2000년대 이후 세대인 링링허우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시진핑 체제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중국의 소프트웨어 구분 없이 소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가산점을 준다는 느낌도 조금 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틱톡 같은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SNS 서비스가 중국을 위주로 중국 내의 자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한 소비자를 이끌어내는 걸 봤을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될 변화인 것 같고 만약에 화웨이의 홍망이라는 OS가 중국 시장을 재패하고 안드로이드 체계에 반길을 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투자에게도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웨이 자체 OS에 관해서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작은 되게 미미하지만 변화의 폭이나 임팩트 자체는 매우 클 수 있는 이벤트라서 조금 체크해 봐야 될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OS라는 건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면 플레이스토어라고 앱을 까는 장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 대신 또는 그거와 함께 별도의 화웨이가 만든 앱 장터가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예 구글 안드로이드는 안 깔리고 이 화웨이가 만든 OS가 깔려서 나온다는 뜻입니까? 네.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니까 모바일 처음 하드웨어 안에 깔리는 기본 소프트웨어 총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굳이 깔려면 또 깔아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라는 건 저 역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사이트 중에서 하드웨어라는 건 언제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라는 건 한 명이 모든 걸 재패하는 구조거든요. 위너 테이크 소울이라서 우리가 PC 세대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윈도우 어쨌든 위너로서 모든 걸 가져간 게임이었고요. 모바일 세대에서는 그래도 구글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시장 전부를 재패한 시장에서 애플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결합시키면서 그들을 iOS로 대응했던 건데 그 체계가 중국 베이스의 소프트웨어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전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조금 임팩트 있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러다 굳이 실패해도 화웨이 주가에 큰 악영향은 없을 것 같고 성공하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뉴스인데 다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나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깔아야 하는 장점이 뭐냐 안드로이드 꺼리랑 깔면 되지 애국심? 그거 말고 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게 뭔가가 좀 고민이겠네요. 네. 과거 20년간은 그랬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운영체계는 난공블락의 성처럼 너무나 정말 견고한 경제적 혜자가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난공블락과 새로운 진입자 허용하지 않는 시장이었는데 화웨이가 이번에 던진 출석표는 조금 야심만만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과거의 타이젠처럼 실패 쪽으로 가게 될지 성공적으로 가게 될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뉴스는 업데이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나눠보고 그 전에 미국 시장 선물 뭐 이런 것부터 볼까요? 네. 유럽 시장은 오늘 또 지수 한 0.1% 정도 소폭 밀리는 정도 큰 변화 없고요. 뭐 미국 지수 역시도 약간은 관망 정도 나스닥은 0.2% 빠지가지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S&P 500도 소폭 올라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여행주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여행자 수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 가지 또 던져주고 가실 겁니까? 네. 요즘 제가 오늘 글로벌 라이브에 약간 그 소두를 좀 감사하다는 인사로 전했는데 조금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5월에 개인적인 활동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투자의 대가들의 멘토, 그들이 멘토링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전해주시는 프로그램 찍는다고 말씀 주셨죠. 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역사에 남은 투자 그루들의 투자 이디어 투자 철학, 투자 조언을 정리해서 고객분들께 전달드리고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멘토 촬영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걸 5월 내내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이 3% 촬영도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촬영만 4일이고 거의 토요일 또 거의 그루분들이 투자 철학을 정리하느라고 거의 한 달 내내 그 생각이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6월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투자 대가들의 아이디어나 이 생각들이란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하고 좀 슬로우하고 좀 여유 있는 투자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고 그 반면에 최근에 국내 투자 분들에게 관심 가진 투자 전략은 좀 매일매일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좀 날카롭고 조금은 차가운 숫자에 기반한 투자가 좀 많다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하심을 조금 느꼈던 건 저나 기관리 투자자나 전문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업에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매크로 지표를 체크하고 매일 뉴스를 해두고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의 일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너무 날카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를 들어서 특정 매크로 지표의 시장 의미나 특정 매크로 지표의 숫자적인 임팩트나 그런 것들까지는 어느 정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어느 정도 해석된 걸 한번 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고 최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표나 숫자나 실적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일부 생각한 분들이 그걸 지치게 만들지 않을까 장기적인 투자는 좀 따뜻한 투자가 되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조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표에 1위 1위 하지 말자 중요한 말씀 주시는 이 순간 이거에는 1위 1위 해야 되나 하는 지표가 발표가 된 모양입니다 미국의 5월 CPI겠죠? 네 시장이 약간 쇽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5.0 나왔다는데 시장 예상치가 한 4.7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지나간 5월이긴 합니다만 조금 좀 봤겠죠? 알겠습니다 1위 1위 하지 않도록 아까 화웨이 새로운 운영체계 시장에서 도전하겠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보면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화웨이가 상장돼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더 골치 아파질 것 같고 앱 세 가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폰 앱 중국 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제조하는 업종들은 상대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시장은 반영했던 게 중국 소프트웨어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제조하는 쪽에서는 오늘 10% 상하가 나오기도 했던 하루라서 중국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종 자체는 아직도 작은 기업이나 많이 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것도 매력적인 기회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 뉴스는 또 따로 업데이트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미래에셋 증권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글로벌 라이브 목요일 1교시 잘 마쳤고요 미래에셋에서 만드시는 영상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5월 말까지 촬영을 완료했고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서 5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올 예정인데 15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분들께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이익이나 저의 이익이나 그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자분들께 이런 거에서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담은 메시지가 있는 영상이라서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웬투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생님쯤 되시면 본인의 개인적으로 하는 SNS나 블로그 같은 거 하나 만드셔서 여기 있으면 다 링크 걸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올 가을에는 고맙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